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고우와 더불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폴 고갱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음악과 미술에는 예술가의 삶의 히스토리를 많이 다루는데 그들의 인생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폴 고갱은 1848년 파리에서 아버지 클로비스 고갱과 어머니 알린 샤잘 사이에 태어납니다. 고갱의 외할머니는 트리스탕이라는 분이었고 사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폴 고갱은 외할머니를 존경하여 평생 외할머니가 저술한 책을 보관했다 합니다. 어머니도 사회주의 활동가였습니다. 아버지 클로비스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고갱이 태어날 당시 파리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 후 아버지가 낸 기사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은 페루로 가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페루로 오는 과정에서 아버지 클로비스가 심장마비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페루에서 가까운 친척이 권위있는 정치가였기에 고갱 가족들은 그곳에서 풍족하게 지내게 됩니다. 1854년 정치가였던 증조부가 실각하자 더 이상 페루에 머물기 힘들다 판단하고 프랑스로 다시 오게 됩니다. 고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페루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이었다 합니다. 이것은 훗날 고갱이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 어린 시절 페루에서 보냈던 멋진 추억을 동경하면서 시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갱은 학창시절 꿈이 해군사관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예비학교 로이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시험을 보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 이후 3년간 도선사가 되어서 활동하였고 2년간 해군에 입다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1867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1871년 지인을 통해 증권회사에 지직하게 됩니다. 고갱은 그곳에서 증권맨으로 열심히 11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능력 있고 성공한 증권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시 고갱은 미술품을 수집하여 거래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1873년 덴마크 출신 소피 가드와 결혼하여 다섯 자녀를 두게 됩니다. 1873년부터 치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종종 화가들이 모이는 카페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카미유 피사로와 친분을 맺게 됩니다. 카미유는 고갱의 그림을 보고 재능을 알아봤고 조언과 지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고갱이 그린 그림을 인상파 화가 전시에 출품하기도 합니다. 1882년 파리 증권시장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증권거래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1884년 덴마크로 이지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살림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아내는 고갱에게 가족을 떠나라고 하여 고갱은 1885년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인상파 화가들과 전시회도 가져보지만 고갱의 그림은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고갱은 1886년 집세가 저렴한 뽕타벤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고갱은 이곳에서 풍경화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존의 인상지휘 화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화려한 색채와 자연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고갱은 그곳에서 뽕타벤 동료 화가들과 뽕타벤 화파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미술이 갖는 강렬함에 이끌려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1887년 매형에 있는 파나마에 찾아가지만 매형 회사의 파산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1888년에는 고우 동생 태우와의 인연으로 고우를 알게 되어 남프랑스 아르레 잠시 체류하게 됩니다. 고우 동생 태우가 고우랑 같이 있으면 얼마의 금녀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고우랑 같이 구주를 보내게 됩니다. 고우는 존경하는 화가 고갱이 온다 하여 멋진 해바라기를 그려서 고갱 방에 걸어놓습니다. 둘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느 날 둘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고우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우를 그리게 됩니다. 고갱이 그린 고우의 모습은 마치 술 취하고 정신 이상한 것처럼 그렸기에 고우는 그림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고갱이 그린 고우의 모습입니다. 고우는 그날 오후 고갱과 술 한잔하고 고갱이 떠난 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자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갱은 고우를 보지도 않고 떠나게 됩니다. 둘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1890년에는 타이틀을 가게 되는데 목적은 파리 미술 경매에 그의 작품을 출품해서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언가 독특한 그림을 생각했고 때묻지 않는 미지의 섬 타이티에 가게 됩니다. 고갱이 도착했을 때 타이티는 이미 문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갱은 그곳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대표 작품으로서는 언제 결혼하니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티 원주민들의 생활과 자연을 강렬한 색채로 자신만의 화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고갱은 당시 매독에 걸려있었고 매독에 걸린 상태에서 원주민 어린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살이였던 테아아마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고갱은 44살이었습니다. 첫번째 부인과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고갱은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민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본국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게 관례였다 합니다. 1893년에 파리로 돌아왔고 1894년 전시에서 고갱의 작품 40점 중 11점이 팔리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1885년 다시 타이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갱의 성병 매독은 여전했고 원주민 여성들 상대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두번째 타이티 방문 생활 중에 이웃집 소녀 파우라와 동고를 하며 살게 됩니다. 1898년에는 그의 대표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이어지는데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개의 시선을 따라가면 잠든 한 아기와 새 여인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기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과일을 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왼쪽에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체념한 듯 좌절한 노인이 보이는데 이것은 죽어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파란색의 여신이 있는데 이것은 타이티에서 믿는 죽임의 여신 희나입니다. 그 옆의 여성은 죽은 고갱의 딸 알린입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신을 통해서 부활시키고자 하는 고갱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검은 개는 고갱 자신입니다. 자신의 탄생, 삶, 죽음 모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갱은 1899년 타이틀을 떠나 마르키즈 제도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14살 베오호와 동거를 하고 베오호는 고갱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1902년 프랑스형 폴리네시아 법정의 타이티 생활과 관련하여 법정 소환이 되게 됩니다. 결국 벌금형을 맡게 되고 고갱의 건강도 악화되어 갑니다. 고갱은 1903년 5월 8일 운명하게 됩니다. 고갱은 초기 인상주의 화풍을 따라 그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상주의의 한 단계 벗어나 강렬한 색처와 원근법을 무시한 자유로운 구두의 그림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러한 화풍은 훗날 입제파, 야스파, 추상화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